알지 말고 뽑아주세요 그때는 밤 9시면 기숙사에 불을 꺼야 됐거든요 근데 조금 더 제가 연습할 수 있도록 저를 배려해준 선생님이 바로 그 파란눈의 엄마였어요 조금 더의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15년 동안 TV만 보고 살았다 이제 그만 나와 쿡TV 아직 다 못 봤어요 봐도 봐도 끝이 없다 쿡TV 스카이라이프 쿡 누구냐 넌 쿡TV 스카이라이프요 김정세 히트고 저는 이 무대 반대입니다 저는 이 무대 반대입니다 좋습니다 김정세 히트고 헌메들리 음악 주세요 이제 난 누구의 이제 난 누구의 이제 난 누구의 가슴에 안겨서 아픔을 얘기해야 하는가 겨울빛처럼 겨울빛처럼 슬픈 노래는 슬픈 노래는 이 순간 이 순간 부를까 우울한 하늘과 구름 일어리 이 별 노래는 아멘 시간을 이제 다 어디야는가 내게 떠나간 멀리 떠나간 사랑의 양 나는 나 너는 너 모두 똑같아 짚순함 싸워 똑같아 짚순함 싸워 세상 모든 걸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야 너 때문에 안 들리자 모든 걸 꾸미려고 하지마 지금 이대로 가면 돼 처음이야 내가 드디어 내가 사랑에 난 빠져버렸어 혼자인게 혼자인게 좋아 나는 사랑했던 나에게 또 다른 내가 온 거야 정말 많은 얘기 들으셨는데요 이제 저희 슈퍼주니어 슈즈 고민을 해결해 주실 시간 네 슈퍼 고민이 왔습니다 슈퍼 고민 선배님 저희도 락으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질문이었죠 고민이었죠 답이 없나요?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솔직히 그냥 지금 슈퍼주니어 음악 하세요 락의 뿌리는 딱 갖고 있어요 지금 락이라는 뿌리에 지금의 화려하게 슈퍼주니어 꽃을 피었으니까 지금의 락의 노래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슈퍼주니어의 3편 슈퍼주니어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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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